전세계 많은 여성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피부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작은 덩어리들은 과체중, 체액자류 또는 독소축적의 결과로 생길 수 있다. 셀룰라이트는 매우 흔하고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호르몬 불균형, 림프, 개화병증 또는 대사장애로 인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셀룰라이트를 널 눈에 띄게 하기 위한 수십가지 치료법들이 있다. 국소 제품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추가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들도 많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엉덩이와 허벅지에 셀룰라이트와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흥미로운 운동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엉덩이와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없애주는 운동 5가지 1. 하이백킥, 하이백킥, 시케이, 리토닝 운동을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의 셀룰라이트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동작은 특히 몸의 아래쪽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허리를 편안하게 해준다. 운동방법 얼굴이 아래로 향하게 매트에 엎드려 두 손과 무릎으로 몸을 지탱한다. 이때 팔꿈치가 반드시 어깨 바로 아래에 있도록 하고 등이 곧게 펴져 있는지 확인하자. 그런 다음 무릎을 약간 구부리면서 한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린다. 다리를 내렸다가 다시 들어 올린다. 다리마다 15회씩 이 동작을 반복한다. 이렇게 총 3세트 반복하면 운동이 완료된다. 2. 어브덕터킥, 어브덕터킥스 이 운동은 균형감, 각과 체력을 향상한다. 또한 다리와 둠부를 탄력있게 하여 울퉁불퉁한 피부의 외관을 개선한다. 운동방법 매트나 러그 위에 누워서 오른쪽으로 몸을 튼다. 이때 두 다리를 밖으로 쭉 펴고 한쪽 다리를 다른쪽 다리 위에 오도록 한다. 오른손으로 목을 받치고 다른 손을 바닥에 고정해 균형을 유지한다. 그런 다음 왼쪽 다리를 가능한 한 높게 들어 올린다. 시작 위치로 돌아간 다음 지지하는 다리를 만지지 말고 15회 반복한다. 끝나면 다른쪽 방향으로 바꾼 다음 같은 횟수만큼 반복한다. 2. 과정을 총 2에서 3세트 반복한다. 3. 브릿지 브릿지는 외정근과 엉덩이를 작동시키는 강화 운동이다. 그래서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에 셀룰라이트를 줄이는 때 좋다. 운동방법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매트에 등을 대고 눕는다. 발을 바닥에 놓고 손은 양옆에 댄다. 그런 다음 복근에 힘을 주고 골반을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린다. 이때 엉덩이는 최대한 조인다. 3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다음 몸을 바닥에 내린다. 15회씩 총 3세트 반복한다. 4. 런지 런지는 엉덩이와 허벅지를 포함하여 신체의 하부 근육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또 이 운동은 균형을 개선하고 허리를 이완하며 셀룰라이트의 울퉁불퉁한 모습을 크게 줄여준다. 운동방법 판쪽 다리는 앞쪽으로 다른쪽 다리는 뒤로 한 채로 선다. 체중을 뒤쪽 다리로 이동시킨 다음 90각도가 될 때까지 앞다리를 구부린다. 무릎이 발가락 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뒷다리의 무릎은 바닥에 닿아야 한다. 가슴을 똑바로 세우고 허리를 꽂고시한 상태로 3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다음 시작 자세로 돌아간다. 다리마다 15회씩 총 3세트 실시한다. 5. 스쿼트 아주 인기 있는 운동인 스쿼트는 다리와 엉덩이에 중점을 두는 필수적인 동작이다. 이 운동은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셀룰라이트로 인한 울퉁불퉁한 모습을 줄여준다. 운동 방법 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 이를 아래로 내린다. 이때 무릎이 발가락 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허벅지를 지면과 평평하게 유지한다. 3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다음 위로 올라간다. 15회씩 총 3세트 반복한다. 강도를 높이려면 스쿼트를 할 때 아령이나 바벨을 사용해보자. 엉덩이와 허벅지에 있는 셀룰라이트를 제거하기 원하는가? 빨리 눈에 띄는 결과를 얻으려면 위에서 소개한 운동을 꼭 따라해보자. 엉덩이와 어차피